MBC 강원영동이 창사 54주년을 맞아 방송한 산불 다큐멘터리 2부작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 시상식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강원영동의 오훈식 PD가 제작한 기후위기의 산불은 올해 3월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의 진화 과정을 기록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산림자원 보호의 중요성과 산불 위험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다큐는 1부 213시간 43분의 4투와 2부 진화의 진화로 제작돼 올해 5월 방송됐고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에서 신청סware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